안녕하세요 네티즌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여러분 우주 외계 우주선이 마치 날아와서 착륙한거와 같은 이 모습의 주인공은 어디일까 바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낙조전망대 조형물입니다 상당히 사이버틱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것도 한 30도 정도 비울어져 가지고요 금색하고 은색의 투톤으로 만들어진 이 스테인리스 조형물은 낙조전망대인데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또 등대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쪽 대구도의 구봉도섬의 해안길을 아주 잘 만들었네요 저는 운영자는 여기 이제 구봉도섬 해설길 등산로를 따라가지고 이쪽 군부대 초소 막사를 지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시화방주제 가는 그쪽 귀목이기도 하죠 아직 저녁 해가 지나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 대부도 구봉도섬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외계의나 안드로메다에서 날아온 우주선 같은 동료를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아주 기쁩니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쭉 한바퀴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봉도 낙조전망대라고 그리고 이제 정식 명칭은 구봉된 낙조전망대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석양을 가슴에 담다 본 작품은 육지의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속의 풍경을 담았다 링 모양의 오브젝트의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잔잔하게 일렁이는 파도 위에 비치는 아름다운 노을의 빛을 형상화한 것이다 30도 각도로 기울여 상승하는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곧 다시 밝아올 내일에 대한 희망과 설레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정식 명칭은 대부도의 구봉도 낙조전망대 이용자 준수상 조용물에 올라가거나 기대지 마라 마시오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가지 마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뛰지 마세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시설물 내 흡연은 일절 금합니다 이렇게 안산시장이 구봉도 낙조전망대에 구경할 때 관람할 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여긴 뒤에서 찍으니까 역광이 있는데 잘 안보여는데 저기 가운데 등대가 아주 보여서 예쁜데요 이런 포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이 묘하네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또 반짝반짝 빛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링이죠 링 모양 아주 참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선인 것 같아요 꼭 보시면 네 이상 경기도 안산시 여행 가볼 만한 곳 둘러볼 만한 곳에 대부두에 구봉도 낙조전망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